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했을 테지만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걸 예상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장 이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 취재하는 정민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39표까지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건 좀 충격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많아야 10표 정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선표가 최대 19표나 나왔죠. 무효표와 기권표도 합치면 20표나 됩니다. 당내 비명계는 최대 30명 정도로 보이는데 최대 39명이나 이탈했으니까 지도부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표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탈표가 많았던 건 그동안 이 대표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왔었죠.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표결에 앞서 15분 동안이나 구속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여기 특이한 건 이 한 장관이 발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심각한 표정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했다는 겁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야유나 비방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설명에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당 자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무효표나 기권표로 소극적 반발을 한 의원들이 20명이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짐작하자면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자면 이분들 대부분은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었던 이런 의원들로 보이는데 표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반응은 좀 들어봤습니까? 저희가 여러 비명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반 이재명 정서가 경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던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 마음이 반 이재명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지난주에 서른 의원 비명계로 분류가 되죠.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줄 테니까 그다음에 대표직에서 사퇴해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잖아요. 앞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사퇴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사퇴할 사람이면 대선에 지고도 총선에 나가고 또 당대표까지 됐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를 힘으로 몰아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쨌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 칠할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요? 네, 하지만 그 변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움직임입니다. 아직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수사가 남아 있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사퇴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 더 나아가신 분들은 좀 있으면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해라.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6월로 예정된 이낙연 전 총리의 기국이 결집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대표의 대여투쟁 목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여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다음 주부터 장애투쟁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명분이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중요한 시점마다 늘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판단하시겠죠. 잘 들었습니다.